그걸 이제 완전 이번 기회에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거죠. 최정자 친구스가 오 이게 박수호 선수를 향해 웃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두번째 경제 전장은 세라스페어입니다. 주도권을 갖은 박수호 선수에게 승리에 따낼 수 있을지 경기도 믿기고 났습니다. 두번째 대거리 시작합니다. 세라스페어에서 두번째 대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형 박수호 선수 1세트 경기를 잡아내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왔죠. 이제 한 경기만 더 따낸다면 16강의 박수호 선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맞은 빨간색 저그진형 어윤수 선수 박수호 선수의 양쪽 흔들기에 어윤수 선수가 좀 말렸어요. 최종전에서 박수호 선수를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동준에게 복수는 못했지만 천적을 잡고 16강에 가서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노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의외의 난적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으로 들어가서 흔들어주면서 어윤수 선수 힘을 많이 빼놨죠. 아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아 이거 분명 만났을 때마다 이겨왔었는데 진짜 징크스라는 것도 이제 신경쓰기 시작하면 경기력도 더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패배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또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천적관계일 때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박수호 선수가 레더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감이 배가 되고 천적관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서 조금 더 까다롭게 견제 위주의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돼요. 거기다가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 동안 취해야 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리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플로리가 있기 때문에 어휘 선수인의 기회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니까 안 되죠. 네. 개인 리그에서 지금 뭔가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로 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어휘 선수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첫 세트는 피지컬 싸움 대 피지컬이었는데 밀렸습니다. 이럴 때 이기려면 본인의 판짜기가 나와줘야죠. 네. 바퀴속을 올린 박수호 선수고요. 어휘수 선수 맹독충 둥지예요. 지금의 바퀴속을 타이밍은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맹독충 살짝 짓고 트리플을 먹으려고 하면 바퀴림으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칼날을 겨누고 있는 박수호 선수요. 이거 저격 준비하는데요. 이게 세로기 때문에 더 강력하거든요. 네. 트리플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저 부하당 똑같이 맞춰서 짓고 있긴 하지만 저게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일부러 안 찍고 바퀴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퀴속으로 이제 완성되잖아요. 저울림 바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퀴속기 시작하는 박수호 선수예요. 저글링으로 들어가서 정책까지 한 거예요. 이거 일 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다 보고 어유 선수가 여기서 일벌레 찍었으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저글링을 한번 생산한 건 상대방이 트리플 지역 쪽에 견제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으로 바퀴를 미리 봐야 됩니다. 내려오는 걸 봐야 돼요. 대군조로 미리 왔네요. 저 아래쪽에서 언더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바퀴를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일벌레 한 서너기만 더 찍고 다시 병력 찍어주면 어유 선수가 이건 제대로 맞춰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퀴를 보여줬네요. 대군조로 지금 확인하고 난 이후에 바퀴속을 바로 올렸죠. 보통은 이제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상대 발업 저블링이 꽤 많다 보니까 부하장이 이를까봐 정면에 대기한 느낌이 강해요. 12쪽으로 들어온 저블링 확인하고 바퀴를 그쪽으로 배치를 했죠. 사실 트리플 지역 쪽을 거의 페이크성으로 넣고 심하면 취소까지 하고 바퀴 타이밍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많이 어정쩡해졌습니다. 어유 선수가 일벌레를 미리 생산해두고 바퀴를 맞춰가고 있는데 타이밍은 어유 선수의 변경이 더 많아져요. 바퀴 생산 쫓아가고 있는 어유수 어쩔 수 없는 건 있죠. 박소호 선수도 일벌레 쭉 찍는 플레이를 약간 노렸던 것 같긴 하지만 어유수 선수가 의외로 강력 중심의 플레이를 해버려가지고요. 어유수 선수의 감이 좋았다고 바라봤습니다. 저글링과 바퀴 숫자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어유수 선수예요. 어유수 선수는 이제 바퀴도 나왔고 맹독충도 있잖아요. 근데 박소호 선수는 맹독충이 지금 없거든요. 저글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줘도 박소호 선수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네, 12시 올라가죠. 바퀴로 게다가 일벌레를 먼저 찍고 병력 찍고 그 다음에 병력을 먼저 찍고 일벌레를 그 다음에 찍고 이렇게 서로가 엇갈렸을 땐 일벌레를 먼저 찍은 쪽이 보통 유리예요. 박소호 선수가 바퀴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번식제한 올리고 진화장 올렸거든요. 이거는 양동작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맹독충은 좀 아쉽네요. 정민 압박을 주다가 우선 뒤로 병력 물리고 있는 어유수수. 일벌레를 타이밍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눈치게임으로 다시 바뀌었죠. 지금 바퀴 숫자는 엇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박소호 선수가 의외로 지금 최근에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게 되면서 좀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벌레를 잘 눌러주면서 쫓아가네요. 네. 격차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벌어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저저전에서의 반응속도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빌드 구성 완벽합니다. 서로간의 정석적인 대결이 됐어요. 박소호 선수가 일단 찌르려고 하다가 어정쩡하게 찔러보고 뺐으면 엄청나게 큰 손해였는데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일벌레 찍어줬잖아요. 오윤 선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병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소호 선수가 운영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 뭐야. 왜 상대가 이렇게 빌드 잘 맞춰가지? 운영감이 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에서 무리했으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 되는 플레이가 되는 건데 뭐 저는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운영 싸움 넘어갔을 때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 판단 덕분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잘 쫓아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어윤수가 대군주도 막혔어요. 원래 천적 관계 상하로 나눴을 때 아래에 있는 쪽이 대군주가 막히거나 실수가 겹치면서 허무한 패배가 나오는데 오히려 어윤선수의 대군주가 막히면서 오 조라면서 저 필살이 네 뮤탈리스크? 동기탈 울리고 있고 어윤선수는 바퀴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걸 볼 수만 있다면 어윤선수가 종일업 타이밍에 공격하면 못 맞거든요. 근데 보기가 너무 힘들지 어? 어? 여기 하나도 저 위치는 절대로 촉수 1위가 없는 위치입니다. 크기도 진화상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괴멸충을 생산하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수도 30위 많아요. 이건 박수호선수가 둥지타 완성됐을 때 뮤탈리스크 찍으려고 비워둔거에요. 그 빈타이밍에 어윤선수가 들어가면 잡고요. 안 들어가면 박수호선수가 엄청나게 유리해집니다. 경력가춤 올라가시잖아요. 이래서 저굴림을 돌리면서 어떻게든 날 좀 봐 제발 봐 이렇게 하는건데 박수호도 둥지타 완성되려면 한 10초 남았으니까 아 일단 바퀴 찍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네. 우선은 버텨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양 musk 살짝 빌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중 나가서 감지해보려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이미 상대의 병력이 와 버렸잖아요. 여기는 뭐 시간만족 들어준다면은 바퀴 스모크가 샤이 나거든요 네 힘이 될 수 있는 병력이 나오거든요 어현수는 이걸로 피해 입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바로 0뮤탈리스크가 나와요 시간변형 오고 일단 그때 이제 저글링이 뒤로 우위하면서 상대의 충원 바퀴가 오지 못하도록 해서 잠깐 시간 끌어준 덕분에 동체 타버 완성을 시키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뮤탈리스크가 이제 나올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바퀴차음 들어가고 있어요 확장 뒤쪽으로 어깨메춤 근데 어현수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팔카스 쪽에 부하정도 없어요 박소호 선수는 팔카스에 부하정도 펼쳤고 조안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맞고나서 옆으로 펼치면 저희들이 집중력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염층의 수준에 박소호가 쩌고 남았거든요 점집을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병력비율 어떻게 해야 되죠? 어현수 선수가 팔카스 무조건 끼고 빼야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전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저격증이 밀고 올라가는 어현수 선수네요 히드라리스트까지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어현수 선수는 여기서 소모전하고 빼서 히드라 추가해서 온다면 박소호 선수가 미탈리스트를 어정쩡하게 뽑았을 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현수 선수 선수 도망 못가요 무리하면 오히려 박소호 선수가 그냥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저글링 찍었잖아요 내려갈 생각입니다 네 저거 퇴로 차단해서 잡아먹겠다는 의도죠 어? 어 방금 그 팔카스 쪽쪽에 멀티만 깨고 병력사로서 뺐으면 추가 병력이 히드라가 나오고 상대방이 바퀴 위주로 생산하면 가시지오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리를 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한 번 나오는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감염증 수에서 밀리는 건 어현수 선수에겐 비극입니다 지금 이거 감염증 수 못 쫓아가면 감격 싸움에서 히드라니스크가 나온다고 해도 불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뮤탈 나왔어요 그렇죠 어현수 선수 이제 공격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뮤탈리스크 보자마자 엘리전 형식으로 공격을 갈 건지 그게 아니면 수비하다가 인구수 200 채워서 갈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박소호 선수는 미리 좀 더 길게 봤거든요 히드라 조합하면 맹덕충으로 잡아버려야지 대멸충 박소호 선수가 없죠 거기서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프로토스전을 했을 땐 조금 약간 빈팀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거 저그대저그 동적점만큼은 그냥 그 어떤 S급 저그랑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체제가 빠르게 바뀌고 판단도 괜찮고 확장 타임도 좋아요 뮤탈리스크까지 나왔죠 그래서 저번에 어현수 선수의 강한 찌르기를 박소호 선수는 막아냈습니다 이거 가면 안 돼요 어현수 선수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없어요 맹덕충 13기가 지금 장전이 되어있어요 일단 어현수 선수가 노리는 건 딱 이거죠 뮤탈수가 어정쩡할 때밖에 타이밍이 없다 뮤탈이 더 쌓이고 나면 영원히 흔들 거니까 지금 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막아야될 박소호 선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원심골이 지나 타이밍이죠 맹덕충이 굴러가야지 그냥 기어가면 피드나 못 잡았을 때 힘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깨고 빼는 판단이 최고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깼으니까 좀 더 들어가봐야지 했으면 맹덕충 원심골이 되면서 히드나 잡히고 역타이밍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려갑니다 박소호는 네 왜냐면 지금 확장 싸움에서 밀리니까요 이거 팔카스 상대에게 허용해버리면 가시지옥이든 감염충이든 설모사든 뭐든 나옵니다 근데 어현수 선수가 비멸충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하나잖아요 vão 곧 반 이에 scaвин 짠 왼쪽 한 방 더 있죠 네 여기서 소모자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여유있으면 박소호 선수가 잠보까지 준비해서 잠보 맹덕충까지 쓰면 어현수 선수가 나갈 수도 없게 만들 수 있는건데 아직까지 거깐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대신에 어현수 선수는 역전의 카드로 가멸충을 생각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판단입니다 살못산에 너무 늦고요 분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일벌레 생산하고 가멸충으로 넘어가는 건데 박수호 선수는 여기서 맞춰가면 되는 거죠 뮤탈리스크로 다 보고 있어요 굴락 아니면 계속해서 병력 생산하고 버티면 됩니다 뮤탈 선택한 쪽은 뮤탈을 보여준 이후에 이득도 못 챙기면 뮤탈도 힘이 별로 없어요 다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뮤탈은 지금 아직은 가치가 있을 때 이백이백 싸움이 되기 전엔 최대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빈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감염충 분비선 업그레이드가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두기 불편하게 어정쩡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충의 진균 에너지가 약간 어정쩡했거든요 분비선이 완성되고 감염충이 나오기보다 오 나온 진균 같이 진균 같이 할 수 있어요 진균 어 감염충 진균 지금 참고있거든요 미탈리스페이 쓰려고 진균 지금 참고있거든요 아아 진균이 지금 감신군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상병력은 달가먹는 성공을 했고 아 이거 역전의 병기 감염충이었는데 그래도 응워만 해도 이기네요 네 거기 특히 한방은 헛방이었거든요 자 그래도 지상병력을 녹이는 성공을 했죠 이러면 일단 조금 더 봐야되겠네요 뮤탄는 수북 현지합니다 네 뮤탄는 이건 무조건이 하죠 지금 이경기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뮤탄는 의미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주자니 그러기엔 또 비싼 의미시구요 그래서 여기 지금 흔들면서 대권줄을 다 끊어주면서 상대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득 최대한 챙기면서 버려야됩니다 박수호 선수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방금 맹독충 생산에서 들어가는건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격적인 판단을 한건데 어윤수 선수가 너무 깔끔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가시지옥 넘어가는 겁니다 역타이밍 막아주려고 그럼 뮤탄의 시기 침묵 끌어야죠 자 위엔 파킥 바퀴 꾸준히 추가해주고 있는 박수호 선수에요 여기서 가시지옥까지 나온다면 이건 이제 굴락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울트라 리스크를 누가 또 먼저 눌러줄 수 있느냐 그 싸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센터 쪽에서의 신경전이 오가구에 있고 뮤탄리스크를 좀 격조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거리를 계속 벌리면서 어윤수는 굴락을 가기보다는 감염충을 추가해서 200병력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본인이 앞선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한 번의 타이밍은 한 번의 타이밍은 잡아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가시지옥 나오면 다 막아요 가시지옥 밭을 뚫을 수 있는 유닛은 현재 어윤수수에게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양으로 찍어 누르던 혹은 없는 곳을 구입고 들어가서 난전으로 만들고 뭐 이런거 아니면 정직한 썸은 가시지옥 상대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타이밍은 감염충이 여섯 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오오 오오 오 근데 이걸로 시간 끌어오 박스오는 무조건 시간 필요해요 가시지옥 아직 나오려면 초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병력 약간 움찔했거든요 나누려고 하다가 안 나누고 뺐어요 이거 가시지옥 타이밍 자 여기서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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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시지옥 타이밍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바퀴는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거 박서 선수도 상대 병력 그대로 올라올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병력 걸린거거든요 가시지옥 지금 9기한 10킥가량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가시지옥 나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 사거리 감당 못해요 가드라도 근데 이게 뮤탈리스트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소모할 유닛인데 가시지옥 라인이 이게 더 중요해요 다키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어윤수 바로 굴락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정쩡한 타이밍을 찾기보단 타이밍을 잡을거면 한정돌파보단 열두기적으로 돌리는 판단이에요 박서 선수도 판단 정확하네요 이제 수비가 될거 같으니까 굴락가자는거죠 울트라 먼저 뛰고 쪽이 이긴다 그리고 이제 가시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버틸수가 있다 보니까 바퀴는 다섯기적으로 빼놨어요 뮤탈리스트가 상대방 주병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센터 이상을 넘어온다 바퀴 돌려서 멀티 깨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요 싯가스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센터가스를 할 수 있느냐 여섯시 바퀴를 밀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게 좀 확인하죠 어윤수 선수도 병력 양분해서 양쪽 다 이기는 싸움을 그리려고 했는데 양쪽 다 지고 있어요 네 취력 패턴 지금 내려오면서 일단 이 병력 정리가 있던데요 그럼 박서 선수가 이럴때 몰래 살짝 한시 쪽에 일걸래 돌려서 한시나 세시 쪽에 가시지옥 내려왔습니다 양은 부족한데 병력의 지이 다르죠 네 이게 또 대민들이 넓게 어 잡아내기 위해서 넓게 펼치면서 지금 들어갑니까 근데 인구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나거든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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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잡아내나요 가시지옥 많이 났는데 야 맞으면서 매칩 세워두고 뒤로 저 가시지옥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윤수 선수가 군락 아예 안 누르고 자원 모아두고 있었잖아요 방금 박서 선수가 공격해줘서 다시 군락 포기하고 병력 찍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윤수 선수가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박서 선수는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가시지옥이었는데 그 가시지옥을 잃게 되면서 좀 그 숨에 빈틈이 생겼고요 차라리 가시지옥 믿고 1시 쪽이나 3시 쪽에 몰래고당 펼치면서 식과스 준비하고 군락? 유닛 준비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방금 약간 좀 무리한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윤수 선수가 잘해준 게 상대방이 가시지옥으로 조합하다 보니까 바퀴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남은 바퀴 모두 개별총으로 변태시켰고 추가 유닛은 히드라랑 감염충이에요 타이밍 잡고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가시지옥을 받아치면서 무너뜨림대 성공을 했죠 이런 면은 이제 뮤탈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 가치가 없을 정도의 뮤탈이 되어버렸고요 그럼 박성호 선수의 인구수는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럼 지상 대 지상팀 싸움은 가시지옥이 없다고 보면 게임이 안됩니다 이건 무조건 가시지옥이에요 박성호 선수가 그냥 가시지옥 수비하면서 추가 멀티 가져가고 군락 올렸으면 어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답한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공격 때문에 비틈이 생겼고 3세트에 가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건 가시지옥입니다 다시 가시지옥으로 버티고요 그러면서 진짜 몰라박자 가져가야 돼요 이건 그냥 무난하게 12시쪽 보아장 완성시키려고 하면 저는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위험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군락은 굉장히 간단해요 군락만 올려주더라도 체제 자체를 맞춰갈 수가 있거든요 군락을 안 올린다는 것 자체는 한 번의 타이밍에 공격을 가서 추가 멀티를 깨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런 판단들이 늦고 있어요 인구 40 차이죠 박수호 선수는 어떻게든 엘리전이네요 성매는 가시지옥으로 버티고 상대가 나오면 들어가겠다는 건데 어휘 선수가 이걸 눈치채고 병력을 약간 남겼죠 가시지옥으로 수비를 하면서 역장 기질을 12시쪽으로 넓히기는 박수호 선수예요 박수호 선수는 12시쪽 쪽에 제대로 일벌레를 붙여줬고요 어윤 선수는 6시쪽 쪽에 일벌레가 붙였거든요 어? 어후 이거는 아 붙어도 너무 붙었는데 구애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강풀에 구애해야죠 우케이가 밭을 가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적인가 보네요 근데 그리고 박수호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안 좋아요 어휘 선수는 공방이었는데 박수호 선수는 업그레이드가 공이엇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군락체도 선택을 안하고 있어서 이건 시간을 주면 좋을수록 어휘 선수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입니다 어휘 선수는 5시간 완전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군락 다시 준비해서 몰트라든 몰이군주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센터 속에 스탑 가시지옥 한 것 같은데요 це사 다 air 아 treated 아 두공 några 공 support 선수 wk 베이 sis Theres 탈 rez 수동 유gart 와 근데 어연수 선수도 이번 세트 치면 기회가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더 심중해서 지금 결단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박성호 선수가 약간 치명적인 실수로 해도 기회가 조금씩 다시 생기는 거죠 어연수 선수는 사실 이 위치를 내도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이 멀티는 말랐습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12시 쪽 멀티를 깨고 있는 어연수이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가 좀 더 조급해요 그렇죠 자 이제 막 자원체치 들어간지 12시 쪽 확장기지에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여기가 저 12시 쪽 지역이 확실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박성호 선수가 저 같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자니 위험해요 아까도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다 보니까 전멸을 했잖아요 지금도 약간 그럴 위기 있습니다 지금 덮칠 수 있죠? 어 또 가죠 이번에 지금 박성호 선수가 비밀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블락이 없습니다 그냥 병력 지었잖아요 싸워 잘 싸워야 되는데 구칙인데 잘 못 싸웠어요 이끌어주기는 하면 되죠 왜냐면 지금 확정상황에서 안 써나오고 있고요 아 이거 백업병력 없으면 다시 지역 다 했거든요 지금 밀리네요 12주 하나 깨고 지지지 주력병력 잡아내면서 어었수 선수의 1대를 맞췄습니다 3세트 가네요 와 어었수 선수도 정말 어렵게 가는데 뭐 그만큼 이번 세트의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요